네 지금은 이 배드팅즈 업적을 발생해야 되는데 이 업적은 네 모스키토의 네스트를 킹을 한 개도 먹지 않고 클릭하는 그게 미션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제가 기존에 그 갖고 있는 그 뭐냐 프로파일이 그 팅 마그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팅을 자동으로 끌어들이는 기능이 있어서 그 기존 프로파일에서는 이 업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새로운 프로파일을 하나 팠어요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감옥은 안 깨도 되니까 일단은 팅을 한 개도 먹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조금 극한 미션이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돼 사전 찍고 사진 찍고 먹 Nurse 자 우리 여기 작은 정 줄 에 아 여기 조심해야된다 이거를 먹으면 안되거든 오케이 아 피를 못먹었어 끝 피만 먹어 피만 먹어 챙겨도 뭐 가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나갈게요 다시 해야돼 핑을 한개를 먹어버렸어 툭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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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툭 이거 감옥 무시하고 그냥 뛰세요 아 이게 더 쉬운 방법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찍어놓길 잘했는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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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최대한 위로 올라갈게요 아 여기서 헬게를 해제를 하면 안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진짜 겁나 겁나 야매로 간다 오케이 이런 방법 팅을 먹지 않고 가는 방법이라서 피 먹고 피 먹고 피 먹고 됐어! 자, 여기서는 뭘 먹지 말고 끝! 파이터 바이러스는 뭐 굽고 그랬나? 끝! 먹지 말고 됐어! 일단은 팅이 있는 스테이지는 모두 다 지나갔어요 이제 보스를 클리어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 내려오겠죠? 그 다음에 이쪽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이쪽 아이씨 너무, 너무 뒤에서 했었어 이쪽 맞죠? HP가 없네 조심해야되요 아이씨 에이씨 내가 이럴 줄 알았다 하 야 빨리 내려와 그 다음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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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음에 얘는 어쩔 수 없어 다른 걸 맞으면 안 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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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둘 챔 vaz fits 쒸쒸 아 한 대 남았는데 이 쒸쟌 피를 안 먹고 오니까 이게 힘들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나 여기서 안 맞는 방법이 여기서 한 대를 맞아버렸네 안 그냥 죽을까? 애매하게 돼버렸어 거봐 죽는다니까 빨리 내려오라 빨리 내려와 빨리 까불면 안 돼 까불면 안 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여기 넷 한 다음에 이쪽에서 오거든요 둘 넷 엑 넷 넷 넷 넷 넷 넷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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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이렇게 비켜줘야 돼 흠 흠 흠 얘가 좀 빨리 쏘는구나 알았어 한 대 남았죠? 아 두 대 남았네 자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너스 이거를 여기서 요 밑에 있는 팅을 하나도 먹으면 안돼요 조심해야돼 하면 배드 팅스 업적이 이렇게 달성이 돼요 오래 걸렸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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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